안녕하세요. 다육솔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대박다육입니다. 오늘도 대박다육에 이쁜 아이들 많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오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0% 할인은 해드리고요. 오늘도 선물은 있습니다. 선물,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대박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선물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박다육에서는 또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아인데요. 이 아이가 올리비아 군생입니다. 올리비아는 또 금이 잘 나오는 아이라서 또 아이들 기르다 보면 또 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든지 이 크라시언 나이언 이 아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갑니다. 5만원 이상 많이들 구매하셔서 이런 아이들도 챙겨 가시고요. 이 아이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가 루비킨입니다. 루비킨. 엄청 분홀, 예쁘게 어울리는 루비킨입니다. 14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있는 루비킨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생입니다. 머리두스 엄청 많은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요.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에. 여기는 또 까라솔이 두 개 있고요. 8,000원입니다. 10% 할인해서 이런 아이들 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또 아데나스죠. 아데나스. 우리 다용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아데나스입니다. 보트 12cm 보트입니다. 머리두스 한 6두도 있고요. 한 5두도 있고. 아데나스가 물리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다용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아데나스입니다. 2만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갑니다. 이 아이가 또 집시 군생인데요. 엄청 목대가 실하게 있고 목대가 아주 굵게 있습니다. 이 집시 군생은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 이렇게 자용 군생입니다. 목대 좀 보세요. 엄청 굵죠?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여름인데도 이쁜색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집시입니다. 집시. 이렇게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다 시집으로 가고요. 이제 3개가 있습니다. 2만원이고 세일 받으시면 18,000원 됩니다. 또 드로잉 귀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드로잉이죠. 색깔이 지금은 이 색깔이지만요. 가을 되면 엄청 예뻐지는 아이죠. 이 드로잉이. 참 귀한 아인데요.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12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드로잉인데요. 머리두스는 한 4두씩 되어있습니다. 드로잉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엄청 이쁘게 무리두는 아이죠. 2만원에 듭니다. 이 아이가 또 원종 레귤렌시스입니다. 이 아이도 엄청 작으로 올려주는 아이죠. 이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자구들이 금방 크더라고요. 여기 자구가요. 모주 얼굴만 금방 해집니다. 이 자구들이 지금은 작죠. 금방 커가지고요. 모주 얼굴만 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두스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이 원종 레귤렌시스는 1만원 애들입니다. 12cm 포트입니다. 이 소인제금이 있습니다. 소인제금. 이 와이도 1만원 애들입니다. 11cm, 10cm 되는 포트입니다. 이 와이도 1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메비나인데요. 메비나 군생입니다. 잘 잘 묵어가지고요. 입장도 짤막하게 해줬습니다. 이런 메비나 다산의 여왕이죠. 13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여기는 또 페러도트입니다. 페러도트. 페러도트가 아주 코코지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죠. 이렇게 아주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예쁘게 예뻐지는 게 페러도트죠. 여름 내내 이렇게 이뻤는데도 물도 잘 빠지도 않고요. 가을되면 더 예뻐지죠. 머리 두스가 밑에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러도트가 있고요. 가격 16,000원입니다. 10% 할인하면 1,600원이 빠죠. 여기는 한염 농기시마입니다. 한염 농기시마. 얼굴이 4도로 되어있는데요. 12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한엽지고 옛날에 몸값이 엄청 했던 아이죠. 이 한염 농기시마가 엄청 몸값이 했던 아이입니다. 아직도 살짝 몸값은 좀 있어요. 24,00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 4도로 다 되어있습니다. 24,000원 해드리고요. 여기는 또 클롬하츠입니다. 클롬하츠. 이 아이는 12,000원이고요. 여기 엘샤가 물들면 빨갛게 물드는 엘샤가 이렇게 얼굴 두순한 4도 여기는 5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5도 이렇게 있는데요.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들죠. 제가 물들어있는 아이를 한번 살짝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엄청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지금도 살짝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패트리시아인데요. 이 아이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엄청 빨갛게 물드는 패트리시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8,000원 해드립니다. 여기는 스와베 오렌스가 있습니다. 스와베 오렌스. 머리두수가 한 5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5도. 밑에 자국까지 해서 5도 됩니다. 스와베 오렌스는 물든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 핑크색으로. 분화로 엄청 이쁘게 바르고.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2만원 해드립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맛은 군색입니다. 맛은 군색. 엄청 분홍보삿이 올리고 있는 맛은 군색입니다. 머리두수는 사두되고요. 여기 목대는 이 정도 있습니다. 적심자리도 있고요. 맛은은 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뽀삿이 발랐죠. 얼굴 내두사두로 되어있는 맛은 14,000원 해드립니다. 이 아이가 또 러블리베어입니다. 러블리베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도 다산의 여왕이더라고요. 엄청 자국으로 많이 올려주는 다산의 여왕이 러블리베어입니다. 얼굴도 엄청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핑크색으로 물도 들면서 분도 올리고 그러면 진짜 이뻐요. 러블리베어. 가격은 16,000원입니다. 10cm 포트입니다. 이 아이는 또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이렇게 15cm인가요? 포트 큰 포트입니다. 15cm 되는 포트에 이렇게 머리두수가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두수 여기도 5도 되는 것 같고요. 목대는 살짝 있습니다. 목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2, 4, 5, 5도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물들면 엄청 이쁜 아이. 2만원에 드립니다. 여기는 나나 후쿠민입니다. 모주 얼굴이 가운데 있고요. 삥 둘러 자국가 달려있는 이 아이는 나나 후쿠민입니다. 여기도 모주 얼굴 가운데 있고요. 삥 둘러 자국가 달렸죠. 이런 아이는 8,000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연지곤지죠. 연지곤지. 이쁘죠. 연지곤지. 이 아이가 코끝에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죠. 코끝에 빨개지는 아입니다. 지금은 물이 살짝 안 들었죠. 이 코끝에 빨갛게 물이 들면요.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연지곤지. 옛날에는 몸값이 좀 거했죠. 이 아이가 엄청 자국을 삥 둘러 달았습니다. 여기 목도리 밑에 이렇게.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8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격이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가 까멜리아입니다. 까멜리아. 몸값이 좀 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22cm 포트에 이렇게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얼굴 두스가 7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또 조금 더 머리 두스가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많고 또 많고. 이런 까멜리아가 있습니다. 까멜리아가 저는 한 4만원, 5만원 이렇게 주고 데려온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3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살짝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역 정리하면. 이런 까멜리아 3만원이고요. 10% 할인받으면 2만 7천원이 되죠. 이 스타마크가 있습니다. 머리두스가 3도 되는 스타마크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이런 스타마크는 2만 5천원에 집니다. 여기는 2만원짜리가 3두짜리고요. 여기 5두짜리는 5두짜리는 2만 5천원인데요. 거기서 10% 세일해드리죠. 여기는 또 멜론입니다. 멜론. 멜론이 아주 놀아가지고. 놀롤하죠. 멜론이 12,000원입니다. 여기는 백장미가 있고요. 백장미 8천원입니다. 여기 사라 SP가 있습니다. 사라 SP. 이 아이가 2만원에 드립니다. 사라 SP. 2만원이고요. 사라 SP가 또 사라보니하고 교배한 아이라고 합니다. 사라보니가 물들면 엄청 빨갛게 들죠. 여기는 독일 샴페인이 군생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두스가 꽤 많아요. 10cm 포트인지 이렇게 조그만한 포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는 독일 샴페인은 8,000원이네요. 8,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이 네드 클라우스입니다. 네드 클라우스. 이렇게 머리두스 꽤 많은 네드 클라우스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 2만원입니다. 2개 남았네요. 엄청 돌덩이처럼 아주 따글 따글하게 잘 묶었습니다. 네드 클라우스.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엽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목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오닉스 철화입니다. 오닉스 철화.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닉스 철화. 8만원이라고 합니다. 오닉스 철화가 좀 원값이 하죠. 8만원이고요. 여기가 프레시 라이트가요. CG볼 많이 갔습니다. 두 개 남았네요. 프레시 라이트. 엄청 이 아이가 이쁘게 생긴 아이죠. 생김이 이렇게 몸값이 있는 아이들은요. 확실히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렇게 금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금기가 들어있습니다. 엄청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요. 손톱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머리두스도 엄청 많죠. 이런 플레시 라이트가 두 개 남았습니다. 가격 3만 6천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10% 할인받으면 3,600원이 받습니다. 이 아이는 또 노즈킨 금이죠. 노즈킨 금. 보트가 12cm가 넘는 것 같아요. 큼직한 보트에 이렇게 넘쳐나갔습니다. 노즈킨. 이 아이도 이렇게 딱 베리 종류라 써요. 입을 싹 오므리면 진짜 예쁘죠. 이렇게 짱짱합니다. 짱짱하고요. 이게 지금 12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노즈킨 금은 3만원이죠. 3만원에 드립니다. 여기가 춥수 군생인데요. 자영 군생입니다. 자영 군생. 목대도 엄청 두껍게 있는 이런 자영 군생으로 되어있는 춥수 군생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3만원에 드립니다. 얼굴이 한 5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2, 4, 6도 되는 것 같고 춥수 군생입니다. 이 아이도 3만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2만 7천원 되죠. 춥수가 있고요.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는 또 터치미가 들어왔는데요. 오 터치미. 엄청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이. 목대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무근 아이고 입장도 짤막해졌습니다. 엄청 단단하게 잘 다져진 아이네요. 이런 터치미가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인데 거기에서 10% 할인하면 또 내려갑니다. 여기는 핑크 스팟이 2개 남았습니다. 1만원이고요. 이 마르셜입니다. 마르셜. 엄청 이쁘게 생긴 마르셜입니다. 얼굴 이렇게 생긴 손톱이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색깔도 이쁘고. 마르셜. 8cm 포트에 들어있는 마르셜은 8,000원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또 파이어 플라워입니다. 파이어 플라워. 물든 모습은 엄청 이쁜 모습인데요. 지금 물은 좀 빠졌습니다. 손톱은 싹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핑크핑크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살짝 물이 들어오고 있는 파이어 플라워는 8,000원 애들입니다. 이 아이는 또 파이브 스타입니다. 파이브 스타. 얼굴 두수가 한 5도 되는 것 같아요. 6도 되는 아이도 있고 오 여기는 더 많아요. 롤렌 한 8도 되는 것 같아요. 파이브 스타는 가격이 만원입니다. 오 여기 네드 파우더는 시즌을 많이 갔네요. 다 시즌을 가고요. 3개 남았습니다. 네드 파우더. 얼굴이 쌍두로 이렇게 붙어있는데요. 12cm 포트입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12cm 포트에 얼굴이 이두로 이렇게 다 이두로 돼있습니다. 네드 파우더 가격 12,000원 애들입니다. 분을 엄청 고삭이 바른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12cm 포트 꽉 차있고요. 이렇게 다 얼굴은 이두로 돼있습니다. 12,000원이고요. 이건 네드 클라우스 철화인데요. 이 아이가 물들면 빨가지는 아인데요. 많이 지금 이 아이는 살짝 들었네요. 물이 빨갛게 물이 드는 네드 클라우스 철화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드 클라우스 철화 1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지퍼로 아주 주르륵 엮여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쁘죠. 이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고요.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발렌타인입니다. 발렌타인 발렌타인이 목대가 엄청 좋고요. 이렇게 완전 목등입니다. 이렇게 얼굴 두수는 한 4도 되는 것 같아요. 자구까지 이런 발렌타인이 있고요. 이 아이는 3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대가 엄청 실하게 있습니다. 자용 군생이고요. 이런 발렌타인은 2만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18,000원 됩니다. 이 아이는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묵은 홍포도입니다. 완전 돌덩어리 같아요. 완전 돌덩어리 같은 이런 홍포도가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2cm 포트입니다. 포트 얘기 자꾸 까먹네요. 여기도 발렌타인은 13cm 포트입니다. 이 아이가 또 배반의 장미가 이렇게 또 새로 들어왔네요. 배반의 장미라고 합니다. 엄청 입장 생장점이 완전 까맣게 물이 들어있는 배반의 장미입니다. 포트는 이렇게 빨간 포트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얼굴도 3도 4도로 되어있는 배반의 장미입니다. 배반의 이렇게 까망이 종류인 것 같아요. 가격은 16,000원에 드리고요. 이 온슬로우는 또 이렇게 어디나 온슬로우가 항상 인기가 많아요. 다들 우리 다육맘들이 좋아하는 온슬로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트가 11cm 포트입니다. 10cm 포트입니다. 머리두수는 3도 거의 4,3도로 되어있네요. 엄청 얼굴은 큼직합니다. 이렇게 넘쳐나갔죠. 10cm 포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3도 짜리 온슬로우인데요. 밑에서 자구로 금방 올릴 것 같아요. 얼굴이 큰 아이들은 금방 자구로 올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 나오고 있죠. 이런 아이들입니다. 가격은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만 원입니다. 제일 하면 9,000원 되고요. 이 아이가 타미린 이라는 아이입니다. 타미린 엄청 또 아이가 뭐 미니마 미니마를 살짝 닮은 듯한 그런 아이인데요. 목대가 아주 엄청 하엽을 정리하면 목대가 드러날 것 같아요. 14cm 포트에 들어있는 타미린은 2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마린 이라는 아이죠. 마린이 점점 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을 올려가지고 얼음무늬도 얼굴에 만들어져 있고요. 12cm 포트에 넘쳐나가고 있는 마린 입니다. 마린은 2만원이 고요. 또 여기는 꽃단지라는 아이죠. 꽃단지 이렇게 15cm 포트에 꽃단지가 이렇게 얼굴 두수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꽃단지 가격은 12,000원 입니다. 12,000원 이고요. 여기 슈퍼 턱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 턱시판 얼굴 두수나 육두 되는 것 같아요.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슈퍼 턱시판 12,000원 입니다. 백봉은 시집을 많이 가고 두 개 남았네요. 백봉 세일 세일 받으시면 28,000원 됩니다. 얼굴 3,000원 씩 있습니다. 여기는 블랙 퀸 이 있습니다. 블랙 퀸 엄청 까망 이죠. 바디가 완전 까맞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 얼굴 옛날에 저는 외도짜리 하나에 25,000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엄청 옛날에는 좀 몸값이 했죠. 이렇게 두 개 있구요. 12,000원 입니다. 10cm 보트 입니다. 이 아이는 홍치아 철화가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싹 물이 들어오고 있죠. 보트 13cm 보트 입니다. 홍치아 철화 꼬불 꼬불 잘 엮여 가지고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또 판은 완전 통판 이네요. 너무 좋은데요. 홍치아 철화 두 개 있습니다. 2만 원 이고요. 이 아이가 또 4인 머스켓 입니다. 4인 머스켓 얼굴 두스가 엄청 많구요. 달달 묵히면 얼굴이 짤막 해지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다져지면 얼굴 두스가 많아서 보트 10cm 보트 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두스 많은 아이 4인 머스켓 은 2만 원 이네요. 2만 원 에 드립니다. 이런 헤라 가 들어있습니다. 헤라 엄청 헤라가 머리두스 엄청 많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12cm 보트에 가득 차있는 헤라 머리두스 많은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셀 수가 없네요. 많아가지고 이런 아이들 12cm 보트를 넘쳐나가고 있는 아이들 가격 3만 원에 나왔습니다. 헤라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섭세실리 금이죠. 엄청 건강해 보이는 섭세실리 금 금도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가격은 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만 원 해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키세스라는 아인데 엄청 색깔이 이쁘죠. 완전 자줏빛으로 이렇게 물이 이쁘게 들어있는 키세스가 있습니다. 가격은 이 아이가 12,000원 입니다. 이 아이는 파스텔 철화 입니다. 파스텔 철화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있는 파스텔 철화 가 이렇게 있는데요.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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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엮여있고요. 판이 엄청 건강해 보이는 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엽 좀 떼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엄청 건강해 보이는 이런 턱시판 철화 가 있고요. 가격 8,000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라인벨이라는 아인데요. 밑에 자구를 엄청 달았습니다. 이렇게 뺑둘러 자구가 달려있는 라인벨 입니다. 14cm 포트 입니다. 이런 라인벨은 24,000원 입니다. 이렇게 목대도 엄청 건강해 보이는 목대를 두꺼운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라인벨이 물이 들면 엄청 예쁜 아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물이 싹 들어오기 시작했죠. 코코테 24,000원 이고요. 네. 이 아이가 멕시코 스노우볼 입니다. 멕시코 스노우볼 이 아이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이 아이는 8,000원 에 드립니다. 미스진 이 있고요. 미스진 은 10,000원 입니다. 네.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미스진 이고요. 이 아이가 또 넥서스 입니다. 넥서스 오렌지 빛으로 엄청 이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넥서스가 이렇게 있고요. 8,000원 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파도 죠. 파도 이렇게 파도 입니다. 엄청 이쁘게 색깔 이쁜 파도 가 있습니다. 머리 두수도 꽤 많아요. 10cm 보트 에 이렇게 들어 있는 파도 머리두스 는 5두 되는 것 같아요. 머리두스가 4두 짜리도 있고요. 5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도 16,000원 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또 첼로 군쇠 입니다. 첼로 군쇠 엄청 긴 바늘 처럼 긴 손톱 하고 있는 첼로 입니다. 14 센 보트 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머리두 이 아이는 삼두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게 너무 이쁘죠. 손톱은 완전히 긴 바늘 처럼 길고요. 첼로 는 3만 원 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벨라지오 입니다. 벨라지오 벨라지오 목대가 엄청 튼실하게 있습니다. 목대가 부근 아이입니다. 포트가 14,5cm 되는 포트 에 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 포트 에 들어 있습니다. 빨간 포트 큰 2만 원 에 드립니다. 머리두 수 꽤 많고요. 완전히 무거워가지고 목대가 아주 실하게 있습니다. 벨라지오 는 2만 원 이고 이 아이가 토레스 라는 아이죠. 토레스 토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토레스 입니다. 무거웠어요. 이 아이들도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토레스 이런 아이는 8,000 에 드립니다. 머리는 4도에서 3도 있고 이 아이는 3도 고 4도가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 8,000원 해드리고요. 이 아이가 에게리아 입니다.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라인을 싹 입술 라인을 그려가지고 손톱도 다 살아있습니다. 얼굴 두수는 4도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13cm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 에게리아 가격이 18,000원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0% 할인 받으시면 또 1800원이 빠죠. 이렇게 있습니다. 에게리아 이렇게 해서 에게리아 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